안녕하십니까 하트민장입니다 오늘은 저기 북구쪽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건물이 가진 특성도 괜찮구요 그리고 북구쪽 여기에 옛날 경북도청자리에 미술관 놓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화원쪽으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말이 많았죠 근데 지금 얼마전에 거기가 도심융합특구 옛도청자리를 좀 핵심적인 위치로 바꾼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들도 있고 그리고 뭐 수익이라던지 건물 가진 부분이라던지 괜찮아서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리려고 이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참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봤죠 이번에는 동탄에서 터졌다 오피스텔이 한 250개가 또 터졌는데 참 이 임차인들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터지는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앞으로 올해 말쯤 되면은 정말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걱정인게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면 이 불안감 조성이지 않습니까 이 불안감 조성 때문에 정말 정상적이고 착한 임대인들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게 참 그런 점들은 또 아쉽게 생각이 들어요 뉴스로 계속 뭐 전세 터졌다 전세 사기 그리고 뭐 안타까운 사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런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만 이런거를 기사화해서 이런 시장자체에 불안감 조성이 형성되는 자체가 걱정스럽더라구요 우리 국토부 장관님이 또 알아서 좀 잘 정리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은 또 그런 내용이고 오늘 건물은 또 오늘 건물이고 제 업은 업이니까 현장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물 가진 내용도 괜찮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는 시간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경북 도청자리죠 그 뒤편에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옥현호거리 가는 길목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주변에는 삼격동이 생겨나면서 이쪽으로 상가주택 상업시설들이 예전에 이쪽에 다 밀집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도심이 확장이 되고 상권이 이동을 하면서 점점 주변 상권으로 번져나갔는데요 오늘은 예전에 이렇게 상가주택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도로변 20m 도로변 접하고 있는 바로 이매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현재 이매물 주인분이 그래도 뭐 여유가 있으신지 대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상암도 하셨고 건물의 수익을 잘 받고 계시는데요 이 건물 내용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하나와 원룸 2개 토롬 2개 스리룸 2개 주인실에 총 8가구입니다 대지는 176제곱미터 건물은 309제곱미터 대지구평수 한산시 53.3평 건물 94평입니다 17년 7월 19일 날 중국에 낳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1억 8천 대출은 다 상원을 했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 전부 다 월세 받고 계십니다 5천만 원이고요 현재 인수가 11억 3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35만 원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분이 현재 건물 인수하실 때 대출을 5억 5억을 쓰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건물에 대출 5억을 받으신다고 하시면 현재 인수가 6억 3천에 이자 6% 제외하고 월 185만 원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은 이렇고요 현재 이 상격동 이쪽에 여기는 도로가 반듯하지만 뒤쪽에는 도로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개발이 시급한 위치이고요 그리고 경북 도청 도청 자리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약 1조 원 넘게 투자를 해서 도심융합특구로 개발을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삼격지구 통개발까지 같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삼격동 동네 분위기는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너편으로 넘어왔고요 1층에는 여기 인테리어 사무실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진입하는 현관은 바로 여기 상가 뒤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1층에는 상가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원룸투룸 주인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건물이 지어진지는 2017년도니까 약 6년 정도 되었죠 그리고 여기 주인계 수요자들은 여기 인근에 경북 대학교 가 인접해 있고 주변에 이런 상업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다른 직장인 수요가 참 많은 임시고요 그리고 전자관 전자관 검단공단 쪽 그쪽의 직장인분들이 이쪽 임대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은 원룸투룸 쓰리롱으로 다양하게 세가 되어 있는데 쓰리롱까지 모두 월세를 놓아두셨어요 원룸은 35만원 투룸은 45만원 쓰리롱은 50만원 이렇게 임대가 되었고요 2층하고 3층하고 임대 내역도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이 보증분들은 다 500만원씩 받아 두셨고요 그리고 젤리의 주인세대 이 또한 현재 주인분이 월세로 놓아두셨어요 월세 이렇게 100만원 받고 계시고요 주인세대 세입자 거주 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보고 내려왔고요 현재 이 주인분이 건물을 월수익 목적으로 노후 대비해서 월수익 목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지다 보니 인수부담이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 건물을 추가적으로 대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인세대 같은 부분도 월세가 놓여져 있으니 전세를 높게 되면 인수할 수 있는 부담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가들이 전부 다 공실 하나 없이 빼곡하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 건물 뒤편에 주택 밀집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전부 다 이쪽 도로를 이용하고 이쪽에 걸어 나오거나 차량이 이쪽으로 다 진입이 되는데 차량 유입도 많고 1층에 대한 공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층은 뭐가 놓여도 놓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입 목적으로 생각하실 분 이 건물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다음 건물로 이동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 지금 두 번째 건물 가는데 이 건물은 제가 앞전에 영상을 촬영을 했던 건물입니다 물론 반응도 문의도 좋았는데 매매 금액이 문제였죠 매매 금액은 지금도 초기에 내놓은 효과를 내놓으셨어요 근데 그 효과는 무시하시고 가격은 이렇게 정확하게 비추진 않으셨는데 그 효과는 무시하시고 가격 조절은 최대한 맞춰준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조절이 되어서 제가 나온 김에 촬영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을 제가 촬영할 당시에는 1,2층 이게 상가거든요 이 상가가 공실이었는데 지금은 이 복현 삼격동 이 인근에서 뭐 꽤나 유명한 카페가 브런치 카페가 인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 건물에 정말 좀 큼직하고 예쁜 카페가 들어와 있으면 건물도 살고 그리고 주변에 보여지는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건물에 내가 좀 이런 건물에 내가 주인이면 어떨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다음 건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또 여기 생겨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간다 생각하시고 다음 건물로 가보시죠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물 현장에 나왔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복현 고가차도죠 고가차도 앞쪽으로 복현역이 생겨나는 곳이고요 1층 2층 상가이고요 3,4,5층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2층은 브런치 카페 임차가 되었고 4층 West 2층 2층